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천 시신외선 사건 피의자, 육군장교 양모 씨입니다. 유부남이었던 양 씨는 미혼이었던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관계 지속 여부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경찰은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고, 범행 현장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차량 번호판까지 달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 씨가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내일 양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